한글자막 by 한효정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도 비췄으며 그 일화야 단군 이래 최고 스펙 호모인턴스와 부장인턴이었다 이리 가도 인턴이요 저리 가도 인턴이라 좌우신이 바라보며 쉼없이 살아왔군요 손에 쥔고 한달 188만원 이 돈으로 서울 살이 무슨 희망이 있겠냐만 그래도 살아간다 사라진다 사랑하자 천민 방안에 누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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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텅 빈 가슴 앗고 사는 구나 가끔 비가 내리면 구름에 두 모습을 가려 어두운 거리 좀 쓸쓸해지네 텅 빈 이 거리 오늘도 혼자서 걸어가야 해 어두운 밤 바람은 처음 날이 너무 저렴해 어두운 밤처럼 오우 텅 빈 가슴 앗고 사는 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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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불라 우린 희망하고 사는 구낭 상불라 우린 희망하고 사는 구낭